릴리의 맥믹스 자 오늘의 용의자 엔믹스 각자의 이름이랑 그룹에서 맡은 역할을 얘기해볼까? 아 나 나 저저저저저저는 엔믹스에서 리더를 맡고있는 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믹스의 맏언니과 보컬을 맡고있는 릴리입니다 릴리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엔믹스에서 막내와 댄스 보컬 랩을 맡고있는 장규 규진입니다 그래 오늘 나온 이유가 뭘까? 음 저희 데뷔한지 얼마 안됐는데 네 라디오에서 저희 칼투쇼에서 불러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영광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끌지마 끌지말라고 다들 편하게 데뷔곡 제목이 뭐야? 오오 컨셉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뭘까? 다채로움 다채로움 멋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나를 오오오 하고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건 이유를 좀 얘기해볼까? 혜원 어제 첫 데뷔 쇼케이스를 했는데 팬분들을 처음 만나뵙게되서 눈이 오오가 되었습니다 헛팬 만남이었나? 와 진짜 오오가 되겠네 릴리 저는 최근에 뮤직비디오를 처음으로 봤는데 저희 뮤직비디오에 CGI 아 CG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저희가 촬영한거랑 너무 엄청 예뻐져가지고 깜짝 놀랐어 항상으로 했기 때문에 촬영은 시사를 하고 나서 놀랐어? 네 맞아요 근데 직접 영상으로 다 CG된걸 보고 완전 오오오 막내 저는 어제 쇼케이스 하면서 저희 팬분들의 팬덤명이 정해졌거든요 팬덤명이 정해졌을 때 이름이 너무 뜻깊고 너무 예뻐서 오오오 했습니다 앤서입니다 앤서 답이네 답 네 맞아요 자 오늘은 앤믹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적해보겠습니다 추적! 30분! 예이 자 앤믹스 반갑습니다 정식적으로 우리 쇼다란 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앤믹스입니다 자 재빠르게 브리핑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앤믹스의 브리핑 자료 음악 줘버리세요 2022년 2월 22일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ITZY 이후에 3년 만에 내놓은 걸그룹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앤믹스 릴리 혜원 설윤 지니 베이지우 규진 7명 멤버가 7가지 보컬 7가지 다 센터야 그냥 전 멤버가 다 센터 전 멤버가 다 댄스 7보컬 7센터 7 댄스 대박 조짐을 보이는 중인데 데뷔 앨범 에드마렌은 초동판매량 20만장을 넘으면서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중 초동 1위 신기록을 달성 데뷔곡인 OO의 뮤직비디오는 하루만에 2천만비를 돌파! 반응 좋아 안무 연습 영상마저 공개 하루만에 120만이 넘는 조회수를 보이며 신흥 퍼포먼스 맛집으로 입소문이 자자하게 되는 역대급 신이라는 수식어를 톡톡히 입증하며 독특한 음악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K-POP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그 이름은 바로 엔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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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엔믹스인가요? 엔믹스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나요? 리더인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엔믹스는요 NOW, NEW, NEXT 그리고 미지수 N을 뜻하는 문자 N과 조합, 다양성을 뜻하는 믹스를 합성해서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최상의 조합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 데뷔를 하는데 그룹이름에 대해서 엔믹스 그렇죠? 네 이거 누가 줬어요? 어... 회사 처음 내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 전달을 못 받아서 네 다음번에 올 때 꼭 알아보세요 네 열심히 여쭤보고 다니겠습니다 후보 있어요? 후보? 후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희는 엔믹스라는 그룹명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멋있는 설명만 받았습니다 그것만 딱 받은 건가요? 네 그렇구나 글쎄요 일단은 우리 JYP 회사에서 많은 그룹들이 나왔지만 초동에 있던 이렇게 많은 판매량이나 관심을 받는 게 이츠도 엄청났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 아들이 이츠 팬이거든요 오 완전 팬이에요 완전 팬 아마 엔믹스도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오늘 매력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새로운 그룹이기 때문에 데뷔한 지 2주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소개할 때 수식어가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전 멤버가 안 왔기 때문에 세 멤버만 일단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개를 하세요 본인 세 개 소개를 네 네 그러면 제가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혜원 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믹스에서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옥구슬 목소리 또 파워보컬 혜원입니다 옥구슬 목소리 파워보컬에 넵 가장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어 파워 있게 부르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릴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믹스의 맏언니 밝은 에너지를 맡고 있는 릴리입니다 오우 오우 박수는 꼭 그렇게 안 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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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밝은 에너지를 맡고 있구나 긍정적이에요 되게? 네 조금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볼 때 릴리를 보면 좀 에너지를 얻어요 같이 긍정적인 힘과 세피 매사에 긍정적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오우 포지티브한 에너지를 갖고 있군요 네 막내는요? 막내를 맡고 있고 네 저 막내를 맡고 있고 앙고 귀진입니다 앙고? 네 앙큼고양이라는 소식어가 앙큼고양이? 네 혜원언니가 오 혜원언니가 그 별명인데요 네 아 저희가 다른 예능 프로그램을 나가기 전에 뭔가 딱 기억에 박힐 만한 수식어를 정해야겠다 앙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귀진이가 너무 막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진아 너 고양이 닮았으니까 앙큼한 고양이 해 이렇게 했더니 딱 마음에 들었나봐요 바로 제가 바로 줄여가지고 앙고로 이렇게 계속하게 됐습니다 오 앙고 상큼도 좀 같이 넣지 앙상고 앙상고 오 괜찮다 앙큼상큼고양이 앙상고 괜찮다 앙상고 맘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앙상 앙상 우와 오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뷔를 했으니까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잘되고 있지만 그래도 신곡 홍보를 좀 해볼까요 네 네 대놓고 하세요 네 저희의 타이틀곡 55 귀진이 양 네네 제가 귀신이 말하겠습니다 저희의 타이틀곡 55는 한국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바일러 펑크 장르와 티니지 팝 락 장르를 믹스한 저희 앤믹스만의 다채로운 믹스 팝 곡입니다 뭐라고요 바이올렛 바일러 펑크 발렛 발렛 펑크 네 흔들어보는 장류에요 발렛 펑크 네 한국에선 아직 많이 시도되지 않은 장류입니다 발렛이라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발레에요 아니면 아니요 발레 주차장 주차는 아니죠 뭐에요 바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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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크 네 펑크 장류인가 보구나 네 오 그럼 기대되네요 어떤 의미인지 네 또 개인적으로 또 그런 준비된 어떤 멘트잖아요 네 그거 말고 우리 혜원 양이 볼 때 이 곡은 어떤 곡인 것 같아요 이 곡은요 약간 비빔밥 같은 곡인데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바이올렛 펑크보다 네 비빔밥 같은 곡 아까 저희 막내 규진이가 말했듯이 저희는 아채로 네 저희만의 믹스팝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데뷔곡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두 가지 이상의 장르를 한 곡에다 섞어놓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화려한 곡 구성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비빔밥 먹을 때 특징이 한국인 비빔밥을 좋아하잖아요 네 뭔가 모자라면 없잖아요 맞아요 한 그릇 먹고 다 배부르고 뭐가 더 먹고 싶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이 한 곡으로 다 배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재료가 모여서 환상적인 맛이네요 맞아요 오 그래? 네 릴리가 생각하기엔 어떤 곡인가요? 딱 들었을 때 이게 니네 타이틀곡이라고 딱 들었을 때 어땠어요? 약간 계속 계속 매일매일 들어도 지루할 틈 없이 항상 달라지고 발전하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노래 들을 때마다 그 곡 자체가 혼자 막 변이를 하는구나 네 발전을 하고 네 그리고 곡 중간중간에 파트들이 다 엄청 독특하고 딱 꽂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절대로 지루할 틈 없을 것 같아요 이야 그렇게 당당하구만 아주 자신감 있어요 맞아요 제일 핫한 부분이냐 뭐 훅 부분이라든가 포인트가 되는 어떤 노래를 조금씩 불러줄 수 있어요? 우리가 듣기 전에 한번 맞대기로 한번 이상한 음악이 혹시 더ulos trousers Que Fixedない 날은? 네 좋아요 이제 상의가 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길게 해도 돼 괜찮아 안녕하세요 해보겠습니다 무번째로 들어도 매력이 있는데요? 블라블라 하는거에요? 바일라라고 하는거죠 그 부분만 다시 해줘요 5,6,7,8 바일라블라블라 좋다 이거 바일라블라블라 바일라블라블라 약간 그 발음을 발라발라 하나하나 이런식으로 해서 두가지 뜻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발라 포인트가 좋은데요 발라발라가 확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는 어떤식이에요? 릴리가 완전 놀랐다고 하던데 맞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뮤직비디오가 곡 느낌이랑 잘 맞게 이미지가 변하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멋있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약간 배에요 이거? 맞아요 큰 배가 이게 웅장한 느낌인데? 네 웅장하고 갑자기 2절에 확 분위기가 바뀌어서 밝은 꽃이랑 날아다니는 도넛이랑 저희가 갑자기 미지의 세계로 맞아요 색감이 확 바뀌는구나 네 색감이 아예 바뀌어서 노래의 어떤 부분인지 노래도 확 바뀌는 모양이네 그러면? 네 맞아요 빨리 궁금하다 들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 세 멤버가 얘기해준 노래의 어떤 확 바뀌는 부분도 있고 발라발라는 어느 부분에 나오고 곡은 어떤지 그리고 아까 벨리펑크라고 그랬나요? 네 벨리펑크는 과연 어떤 노래인지 비비빡 같다는데 과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앤믹스의 타이틀곡입니다 오오 와 뮤직비디오 한 편이 한 편 같지가 않네요 맞아요 맞아요 세 편 네 편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확 확 바뀌네요 그냥 네 와 그것도 좀 포인트 안무라고 해야 되나요? 목을 이렇게 제끼는 거? 아 네 그것도 포인트 안무죠 네 그 어느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가사가 Like a 오오 이영이영 이영이영 좋아 할 때 좋아 이영이영 이영이영 춤이구나 이영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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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아요 귀엽다 쯤이 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안무는 안 어려웠어요? 어때요? 할 때 이번 처음에 연습했을 때는 되게 다음날에 되게 근육통 심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안 쓰던 근육들을 막 쓰니까 근육통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뭐 차세대 2PM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과격한 2PM 처음 나왔을 때 막 짐승 돌리라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아 네 네 춤 막 잘 출 텐데 다들 칠댄스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네 네 연습을 진짜 다들 열심히 했나봐 네 연습생활 생활은 얼마나 했어요? 우리 혜원은 얼마나 했어요? 저는 2017년도부터 해서 어이구야 5년 했네 거의 네 5년 좀 넘게 했습니다 와 좀 데뷔하고 싶어서 안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막 막 너무하고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6시로 근데 그날이 딱 오니까 어때요? 딱 와서 딱 데뷔하기도 울었어요 울었어 아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5년 전이면 지금 20살 됐으니까 15살부터 시작한 거네요 네 맞아요 아하 릴리는? 저는 한 7년 정도 됐었어요 와 네 그러니까 참 잘 버틴 게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중반에 되게 힘든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음 맞아요 이제 다 보상 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희진이는? 저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가수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네 네 TV를 보고 선배님들이 너무 멋있게 공연을 하시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저도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도 좋아해서 주체 주체를 못하는 또 끼도 가지고 있고 네 맞아요 연습생활 안에서 사춘기를 다 보낸 거 아닙니까? 네 세 분 다 아 네 맞아요 그럼 사춘기의 정점에 들 때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 연습과 데뷔를 그 꿈 때문에 전혀 그런 사춘기는 느끼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사춘기가 없었던 거 같아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꿈 때문에 꿈을 향해 정진하는 그런 모습이 사춘기를 느낄 새가 없었을 거예요 기분이 어땠어요? 멋있다 그 이제 엄마 이제 엄마께서 데리러 오셨을 때 이제 약간 조금 이제 힘들고 약간 저의 조금 반항끼가 조금 올라오면서 엄마한테 엄마니까 그래 네 조금씩 반항을 했던 다 그때가 있었던 거 같아요 엄마니까 응석을 부리는 거야 나 힘들어 막 이러고 가방 던져 맞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게 음 일단 그 다 노래를 잘하니까 본인이 좀 연습을 했던 뭐 우리가 아는 노래라든가 잘하는 노래 있으면 조금씩 불러줘도 좋을 거 같아요 어 네 좋아요 실력을 좀 뽐낼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면 한 번만 키를 듣고 해도 될까요? 어 그럼요 그럼요 셋이 같이 친하는 거예요? 네 아하 파이팅 아 잘할 수 있어 준비해왔으면 하는 거지 뭐 그치? 네 제가 박수를 쳐드릴게요 치지 마세요 네 파이팅 네 이리 서서 할까요? 아니요 안 서서 해도 돼요 편하실 대로 아 마이크 무슨 노래예요? 뱅뱅이라는 곡입니다 아주 유명한 아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 시크 세븐 비 투더 에이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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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두드벤 지 Squidward 黃 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밹 I don't want it back, back, sit on my car I'll let you have it Wait a minute, let me take you there Wait a minute till you are Hey! 진짜 파워 보컬이네 감사합니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키도 진짜 높은데 맞아요 녹음하는 이 시간이 지금 1시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네 와 이렇게 파워한 보컬이 이 시간에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툭 있으니까 바로 나오잖아 감사합니다 준비된 우리 실력자들이구만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더 놀라실 만한 건 마스크를 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거야 그 성량이 다행이다 예 너무 잘했어요 군더더기 하나 없었어 감사합니다 와 릴리하고 혜연이 아니고 고음이 막 장난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릴리씨는 한국과 호주 혼혈이네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였었는데 진짜요? 케이팝 스타 시즌4에 나왔었네요 네 그때 13살 때 나왔었어요? 네 본인이 직접 지원하는 오디션에 직접 지원했어요? 저희 호주에서 살고 있었을 때 엄마가 되게 아직도 한국 TV나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보다가 엄마가 보는 걸 옆에서 같이 봤구나 네 케이팝 스타가 시즈니에서 오디션 본다고 해가지고 시즈니로 원래 멜번에 살아가지고 시즌2로 나올 뻔했어요? 아니요 시즈니 시즈니 도시로 아 시드니? 네 나 시즈니 2라 그런 줄 알았어 시즈니 네 시즈니 도시로 비행기 타서 거기에서 한번 봤습니다 엄마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 그랬구나 네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데뷔하셔서 아 네 맞아요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랑 대화하고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랬어요? 어 그렇긴 했지만 사실 많이 는 거는 연습생 때 하면서 네 하면서 많이 늘었던 거 같아요 한 번 들어가고 대화하고 막 이러면서 네 우리 트와이스라든가 뭐 저기 있잖아요 있지 그 선배들 네 어떤 뭐 조언이라든가 응원 좀 많이 해줬어요? 아 네네 저 트와이스 선배님들이랑 있지 선배님들이랑 그 트와이스 선배님은 잠깐만 같이 연습했는데도 연습도 같이 했어? 네네 한 어 1개월 2개월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엄청 너무 잘해주시고 엄청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어 있지 선배님들은 조금 오래 했고 네 되게 친하고 언니들이 저를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데뷔하기에 대해서 축하 많이 받았겠어요 네 맞아요 혜원씨 또 들은 거 있어요? 네 저는 있지 유나 선배님이랑 연습생 때 되게 친했었는데 동갑이라서 어 얼마 전에 저희 아 유나도 스무살 됐구나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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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축하한다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진짜 혜원씨가 리더답게 그룹 내에서 엄마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어 규진이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엄마 같아요? 어 일단 저희 멤버들을 너무 잘 챙겨주고 아 또 세세하게 막 뭐 묻거나 뭐 묻거나 네 그게 엄마가 잘하는 거야 뭐 묻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잘못하고 있으면은 야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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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준다거나 여러 네 잘 원래 이제 챙겨주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들이 있거든요 어때요 혜원씨? 아 맞아요 저는 약간 아무래도 저희 같은 팀이고 멤버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어서 네 저를 챙기질 못하고 다른 사람을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눈물이 제일 많지 않아요 혹시 혜원야? 저요? 어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많지 약간 울컥 같죠 그래도 데뷔할 때 어제 오열했습니다 아니 말이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또 뭐 음악방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좋은 결과 나오고 그러고 또 1위하고 막 이러고 막 그러면 막 와 어 그러면은 뭐 뭐 하고 싶은 말씀 미리 한 번 해봐야 했다 치고 아 1위를 했어요 지금 한 건가요? 그 순간이 되면 못할 수도 있잖아 아 너무 울어서요? 어 SBS 2키가 1위 와 우와 어 네 여러분 저희한테 이런 값진 결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너무 열심히 한 것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어 앞으로 우리 앤 서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들 고생했어 꼭 이런 기회가 반드시 오길 바라고요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허밍순이에요 허밍순 우리 엔믹스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쇼단원들이 저희 공식 인별그램을 요청해 주신 질문이에요 본인 이름 써있는 거 본인이 질문을 직접 하고 답해볼까요 규진씨 진규오빠라는 부캐가 있다던데 왜 진규오빠인가요 궁금해요 규진을 꺾고 나면 진규인데 원래는 진규라고 베이 언니가 저한테 많이 부르는 별명인데요 왜 오빠라고 그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오빠를 닮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냥 정말 이유 없이 이렇게 그냥 진규오빠라고 별명을 붙여주는데 저도 약간 어감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계속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부르는 게 누구라고요 베이 언니요 처음에 이름이 뭐라고 그 친구가 진규오빠 아 그러니까 베이 언니 베이라는 멤버가 규진을 부를 때 진규오빠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네 오빠라는 건 사실 그냥 심쿵한 거 아니야 뭔가 본인한테 그런 거 와닿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베이 언니 그런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포인트가 있었던 거 같아 어 제가 그럼 나중에 숙소 가서 물어볼까 인규오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아 시간이 짧네요 벌써 광고를 좀 들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자 먼저 광고 좀 잠깐 빨리 듣고 올게요 네 저 아직 2주도 안 된 아주 초신인입니다 근데 너무나 매력이 있고 정말 잘하는 실력이 아주 그냥 단단하게 무장된 멋진 그룹이 탄생을 했습니다 엔믹스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한번 매력을 털어봤는데 전 멤버가 한번 또 콜트쇼에 나와서 라이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생방송이 빡 나와서 빡 어 네네 맞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완전 좋아요 불러줄게 엔믹스 예 감사합니다 불렀어요 불렀어요 나와야 돼요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했던 계획도 얘기해 주시고 네 저희 엔믹스가 이번에 2022년 2월 22일에 싱글 에드마레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저희 엔믹스만의 다채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이뻐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릴리도 한 번 아 네 저희 오오오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무대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막내 네 안녕하세요 기진입니다 유오빠 네 네 일단 저희의 모습을 사랑해 주신 엔서분들 그리고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점점 내 앨범마다 더 성장해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격려 사랑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엔믹스였습니다 매력이 철철 넘치는 친구들 앞으로도 계속 양파같이 우리 야구 까두까두 좋은 매력이 나올 거라고 믿고요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투쇼에서도 자 끝으로 보내드리면서 우리 엔믹스의 오오를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엔믹스입니다 네 저희 엔믹스가 데뷔 싱글 에드마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저희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저희 데뷔곡 오오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엔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